보험률이 지금 150% 정도 나오는데 150%요? 네 근데 이제 넘기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100%로 맞춰드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네네 네 아까 문자 남겨 주신 거 보고 전화 드렸어요 아 예 그 임대넘버 승계에 관해서 네 가능한 거 해서 그거는 뭐 사장님이 결정할 게 아니고 저도 뭐 제3자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건 운수회사에서 인정을 해 줘야죠 아 운수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또 세부적으로는 차하고 같이 파는 건지 뭐 넘버만 전과하는 건지 넘버만요? 네네 차를 폐차하게 돼가지고 넘버가 지금 공중에 떼 있는 상태거든요 대폐차 끊었으면 아마도 거의 한 6개월? 네 또 6개월이 생겨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대신에 서장님이 저거 할 때까지는 지임료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기되는 동안은 네 그게 또 애매한 상황이라 그게 또 몇 톤의 연식하고 종류하고 맞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5톤의 지금 6년식인데 5톤 아 06년이면 연식은 괜찮네요 그 위로 달면 되니까 5톤의 06년의 종류는 뭐예요? 종류라면 어떤 걸 종류, 카고, 윙, 냉탑 윙, 윙요 윙 윙바디예요? 네네 그럼 카고도 상관없을 거고 경기 남버예요? 아닙니다 저 경남입니다 경남 경남 남버예요? 네네 보험료율은 몇 프로예요? 보험료율이 지금 150% 정도 나오는데 150%요? 네네 제가 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럼 누가 받아요 그 남버를 받을 사람이 없죠 네 근데 이제 넘기면서 제가 그거를 이제 100%로 맞춰드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100%로 제가 저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보험사에 뭐 130 몇 만원인가 주면 뭐 다시 100%로 맞춰진다 그러더라고요 150%인데 130 밖에 안내요? 137만원인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뭐 해드려야죠 이런 경우는 보통 드물어서 손님이 이제 기사분이 넘버를 넘기는 거는 운수회사하고 또 들어갔는데 또 말이 틀어질 수도 있고 보통은 일반 기사분들은 이렇게는 넘버를 달려고 하진 않죠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서 사장님이 임대넘버 달고자 하는데 개인이 넘기는 넘버를 선뜻 받으려고 하겠어요 운수회사랑 계약 맺어가지고 하는 건데 운수회사랑 지금 또 누가 있다면 같이 3명에서 운수회사를 가서 만났어야 되겠죠 그거는 TOB는 얼마 정도 요구하시나요? 제가 500에 20 지금 했거든요 500에 20이요? 네네 TOB도 좀 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밖에 애들 다 지금 350, 400이에요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네 사장님은 예전에 달았으니까 그 금액이겠죠 저도 근데 똑같은 식이었거든요 제가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네 회사에 달려있던 넘버를 제가 차를 상식적으로 밖에서 달면 400이면 다는데 누가 500 주고 달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이제 처리하는 게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뭐 차도 없고 그래서 뭐 일단은 혹시나 또 제가 메모해 놓고 네네 뭐 그런 내용으로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